그리고 우울의 징수 두 번째 어머니도 우울하면 새벽에 눈이 빨리 떠져요, 늦잠 자요? 지금 답이 엇갈리죠? 그게 경계선이야 늦잠 잔다는 분은 아직 사춘기가 안 왔어 두 번째 사춘기가 안 온 거야 진짜 배기는 새벽에 눈이 벌떡벌떡 떠져요 두 번째 사춘기 그 새벽에 눈이 자꾸 떠지고 이러는 분들은 점검하셔야 돼요 지금 늦잠 자는 분은 아직 행복한 거예요 근데 10대 아이들은 우울할 때 잠을 퍼내자요 허리도 안 아플까 저렇게 사면 그런 정도로 잠을 많이 자요 그걸 또 살펴주시는 게 우울을 판별하는 소중한 도구입니다 그리고 우울을 판별하는 소중한 도구입니다